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마철로 목록이다. 이 도시 가장 높은 마철로는 2017년에 개장된 롯데월드타워이다. 대한민국의 초고층 및 지하형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이란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장 높은 건물은 4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의 시내 중심 종로에 현대의 비즈니스 및 금융지구 강남과 함께 테헤란노 사이 강남역과 코엑스 복잡의 섬 여의도 소재 부유한 금융 및 정치의 중심이 있고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등 주거지역이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한 남산이 있다. 남산 꼭대기에는 서울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간주되는 남산타워가 있으며 거의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다. 이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개발자가 건물 높이 제한을 설정해야 했다. 대한민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강조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건물 높이에 관한 엄격한 법률이 적용된다. 가장 오랫동안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지킨 것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지킨 63빌딩이다. 63빌딩은 1980년에 착공하여 1983년에 완공된 후 1985년 7월 27일에 개장하였다. 북아메리카를 제외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으며 1987년 싱가포르의 OUB 센터가 1990년 홍콩의 중국은행 타워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 1988년에는 한국종합무역센터가 완공되었고 2002년에서 2004년에는 63빌딩보다 높은 264m, 69층짜리 타워팰리스를 완공했고 2003년에서 2006년에는 목동 하이페리온이 완공되었다. 서울시의 최고층 빌딩은 지난 2008년 착공하여 2012년 11월 29일 완공된 IFC 서울로 지상 55층에 285m의 높이이다. 2016년에는 지상 123층에 높이 555m 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었고 2026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1960년대 후반인 1969년에 KAL 빌딩이 완공되었고 1970년에 정부서울청사가 완공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완공되고 김두식 회장이 설립한 산미그룹의 모태인 대일목재공업이 1968년 사옥건물로 쓸 3.1 빌딩을 짓기 시작해 1970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완공된 건물이다. 1980년에는 여의도 강변의 우뚝선 63빌딩은 착공된다. 지상 60층, 지하 3층의 63층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미국 대륙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높은 빌딩이 없던 시절이었고 63빌딩은 1985년에 개장을 하였다. 1987년에는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가 완공되고 1988년에는 63빌딩보다 낮은 강남구의 트레이드 타워, 1999년에는 종로타워가 완공되었다. 2001년에는 200미터 이상의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완공되고 2002년에서 2004년에는 63빌딩보다 높은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2004년에서 2006년에는 목동 하이페리온, 2007년에는 삼성타운, 2012년에는 63빌딩보다 높은 279미터의 서울국제금융센터, 2013년에는 63빌딩보다 낮은 전경연회관이 완공되었다. 제2롯데월드는 1987년에 추진한 빌딩이므로 디자인을 몇 년이 지나도 바꾸고 2009년에 착공에 들어갔다. 2016년 12월에 555미터의 지상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었고 2020년에는 300미터 이상 건축물의 메가톨 빌딩인 여의도 파크원 타워 등 3개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고 2026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여의도의 파노라마 본 목록은 완공이 되었거나 상량식을 끝낸 150미터 이상의 마철로이다. 서울의 타워형 건축물에는 n서울타워 가 있다. 이 목록은 서울특별시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150미터 이상의 마철로이다. 이 목록은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계획이 진행중인 마철로이다. 이 목록은 서울특별시에서 건설이 승인 또는 제한된 153미터 이상의 마철로이다. 이 목록은 서울특별시에서 건설이 취소된 마철로이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최고층 마철로 목록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